전격적으로 치러진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백악관도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낙관론을 이어가겠다며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회담 일정을 5월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을 백악관이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전날 백악관을 방문해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에게 설명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